새로 나온 앨범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 서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음반 관계자들도 뜻밖이라고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를 뛰어넘을 정도니까요. K-POP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전체 판매 수량의 한 50% 이상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수출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윤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량입니다. 놀라운 것은 90% 이상이 최근 5개월 이상 음반을 사지 않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전 세대의 고루 구매층이 걸쳐 있습니다. 조용필 선생님보다 조금은 연령이 낮은 연령대의 아티스트 분들은 특정 세대 30대라든지 그런 세대의 분포가 되게 넓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조용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1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부랑인 음반 시장에서 그의 앨범은 30만 장 가까이 팔렸습니다. 디지털 음원 시대의 한 곡이 아니라 전 곡이 담긴 음반으로는 이례적입니다. 음반의 10곡이 전부 좋다고 생각하면 살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전부 좋대 그러면 내가 사고 싶지 하나하나 다운받을 생각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앨범 하나하나 다 타이틀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른바 조용필 현상은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진짜 왜 오빠라고 부르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되게 설레이고 예전 소리, 전성기 때 소리만큼이나 명료한 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역시 조용필이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어주셔서 조용님처럼 음악성은 완벽하게 따라갈 수 없더라도 계속 나이가 들어서까지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월이 비껴간 듯 오히려 젊어진 그의 목소리와 음악적 감각은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조용필은 가로치고 63을 꼭 써요. 어떤 데는 64도 써요. 심지어는 65까지도 써요.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한 해 하나가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가로만 좀 빼줬습니다. 어쩌면 가요계를 호령하던 과거의 음악을 지키는 편이 더 안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음을 택했습니다. 과연 조용필은 새 앨범을 세상에 내놓으며 어떤 각오를 다졌을까요? 가수들이 나이가 들면 조금 겁부터 내죠. 과연 될까? 이런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든 안 되든 뭐 하고 말아버리니까 안 돼도 그만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대신 열심히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하면 뭐 안 돼도 그만이죠. 그대가 돌아서면 You make me bounce bounce 한번 발음해봐요. 60대 64세 목소리가 그게 나오나. 같이 말하면서 그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가 굉장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치밀해지 않았구나. 그의 음악 인생은 이미 전설. 게다가 지난 20여 년 방송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인지 요즘 스타들조차 그를 노래로만 기억합니다. 그림자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떨려서 뭐 아무 얘기도 못 물어볼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져서 조용필을 만나려고 꽃다발을 들고 오니는 10년 차 가수이자 연기자인 이승기입니다. 빈 소로로 우리가 너무 그래서 급하게 꽃집을 발견해서 꽃을 좀 사갈 것 같습니다. 꽃다발하고 처음 인사를 드린 거니까 그리고 일단 제 앨범과 우리 선생님의 이번 19집 늘 저는 이제 해주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조용필 선생님의 사인을 언제 받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필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